네, 안녕하세요. 준비되어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비템은요. 짠! 그루브알맨에서 나온 피크예요. 얘는 체커피크 틴. 이게 패키지로 나온 건데 12개의 피크랑 이 케이스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피크 전문 브랜드죠. 그루브알맨 호주의 브랜드고요. 어... 우... 짠! 바둑판 그래픽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오, 딱 만났는데 지금 겉에가 까끌까끌해요. 얘가 플리머를 사용해서 제조가 됐다고 해요. 그래서 내구성이 되게 강하고요. 그리고 얘의 단면적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피크보다 좀 더 넓어서 그립감이 좀 더 편한 느낌이 있네요. 네, 이건 미디움 사이즈고요. 0.08mm 네,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빨간색도 있고 3개가 있네요. 그리고 다 검은색. 아, 이런 모양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네,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얘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기도 하고 뭔가 소장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의 케이스입니다. 이게 15,000원인데요. 어,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10,5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. 기타를 쳐볼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죠? 네. 끝에도 나름 뾰족하게 잘 되어 있어요. 좀 약간 둥글 느낌이라서 쳤을 때 부드러운 그런 연주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크루버 알맨에 12개 피크와 케이스가 하나로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께 고분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. Lord님의 토마스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